군데드킹 뭐하지... 죽게 할까요? 아니면... 뭐할까요? 그래요 이거 할게요 진짜요? 막혔습니다. 더 이상 못 바꿔 이제 잡으신다면 뒤에서 쏘겠습니다. 칼릭독 체리나가 와서 칼릭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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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급자족 할까요? 어차피 돈은 같이 나눠먹는데 뭐 전 이게 필요합니다 공석 올려주거든요 마약인 마약 마약이 또... 공석 여긴 없어요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공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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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세 개 있어요. 와 많다. 나 돈 없어. 돈 모아서 50짜리랑 가까이 됩니다. 호탈이 위쪽에 있나? 그러면? 5! 너무 놀면 안 됩니다. 몬순 자주 해 보셨어요? 몬순 몇 번 농긴 했어요. 몇 번으로는 안되죠. 밥 먹지 않게 몬순인데.. 콜라티러 한 번 깨보기엔 깨봤고요. 뭐래요? 그 아티팩트 콜라 해가지고. 아 아 여기 있네요. 아 저 위치 왜 저러는데. 여기 옵니다. 아 베이그란트네. 씨발. 큰일 났다. 상상 최악인데? 손라니이가 무섭다. 어올해았. 우선, 아예. 야기야. 아영! 아영! 그래서, 역시. 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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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쏴세요. 아무것도 아깝습니다. 드세요 드세요. 진짜 나 필요없어. 어우 위험하다. 죽겠는데? podob 죽겠는데? 다 ill 죽는 건가ى 죽 yan 죽 아따라 이래서 마이크 줬습니다. 다 잡아주세요. 야구 강망이인데 잡고 까는 게 나아요. 야구 강망이에 제트앤 등장에 달려있어. 시발 슬레츠 해머도 아니고 왜 야구 강망이에 제트앤 진단하라고 지랄이야 이 강이. 하나가 안쪽 상대 안되면 갑시다. 거기 있는 상자 다 정식하세요. 거기 있는 거 다 정식 쓰면 바로 프로팔론 가세요. 열정을 마시고 제가 먹어야 될 게 있어서 아 프로스테리 이솝이나 공속 좀 달라. 이솝은 포기했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. 차원이 다르지 도착하셨어요? 네 까보셨어요. 오케이. 아.. 도착하면 여셔도 돼요.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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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.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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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 위술이네? 여기 있어요. 고대 위술.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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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원딜이 아닌데요? 알고 있어요. 제가 원딜했는데... 얘는 무늬만 원딜인 놈입니다. 이걸 먹었으면 위로 휘스프가 있는 게 좋은데? 사면석 실패. 장난하나 지금. 그리고 준 게 나뭇가지야. 나뭇가지가 또... 시발. 어? 과일 드셨네요? 네.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. 예.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. 왜 왜 국산해지세요? 왜 국산이 맛있어요. 그 이유뿐이에요. 그 이유뿐이에요. 그 이유뿐이에요. 그 이유뿐이에요. 그 이유뿐이에요. 그 이유뿐이 하나 있는데. 멀티에서는 안되고요. 싱글해서만 되는. 싱글해서만 되는 구역이 있는데. 그 어디냐면요. 그 여기 왼쪽 밴 위로 올라가시면요. 무슨 이상한 수풀 같은 게 있어요. 까만 수풀.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. 거기서. 그 위. 화살표 위쪽 버튼을 누르시면은. 네. 맵이 막 껴요. 거기서 셔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차가 Up. 뭔가 좋겠다. 어. 아이가 양상입니다. 카우. 저거 catch Up. 첫ắt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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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찾았어요. 열어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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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제가 보스 아닙니다 보스는 따른... 몰라요 여기 안 떠서 내가 붙고 싶어 오 불가인다 불가인다 잠시 후에 일단 보스보다 퇴즈를 못 잡아봐야 하는데 요즘엔 딱히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거 참고 못 잡아봐요 5,4,3,2,1 땡 오 타이밍 정확하게 하시네 아 저.. 저 그거 하려고 했는데 파일 오 하나 떨어졌어 봤어요 하나? 플레이밍 플레이밍 스쿨 스쿨 무슨 크레이밍 무슨 럼백 크 크 크 아 그렇 아 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본을 다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터뜨려 버려요. 쿨타임이? 쿨타임이 얼마야? 없으셔요. 그냥 과일 쓰세요. 쿨타임..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지구본 들고 과일로 갈아탔겠는데. 아.. 머니 머니씨.. 쟤.. 그래도 안정성은.. 저는 트롤 욕으로 지구본 들고 다녀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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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최종 키카드 나오면 어디에 띄일 거예요? 일단 그 의료실 하나 열고요. 하나 더 나오면 거기 무기고 하나 까고요. 세 개 나오면 이제 참고. 와... 네 셔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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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열어주세요. 문 열고. 은타님 여기 왼쪽으로 뛰어내리시면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세요? 아래층으로. 뱀. 어? 여기도 킥카드가 있네. 뱀. 으응. 됐어. 계속 나오던데. 저 여기 애들이랑 4성 안 맞아서 바로 보수장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빠르게 죽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황금 열쇠 있었으면 좋았겠다. 아 이거 다 이렇게 흘렸는데 황금 열쇠를 다 열면은 개꿀이겠는데. 감사합니다. 어 완전 드셨네. 문 열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 당장. 잘한다. 잘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이거 맵 오른쪽 끝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서 뛰어내리시면요. 절벽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. 거기로 들어가면은 그 돌핸들이 눈박스 하나 두고 춤추고 있어요. 저 그 제거 스크린샷 목록에 있거든요. 이거 다시 찾아보시면 나올걸요?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죽이다. 그 그 스팀 아트 오프 중에요. 네. 그런 그 그 다 하나 있어요. 폭죽으로 남부하는 커맨더 아이템으로 폭죽만 먹어가지고. 참태할때마다 예전에 그것도 해봤을 때 했는데 뭐냐... 유료킷 하나 유료킷 한 99개 먹어도 쌓아놓고 한때 마지막에 한 번에 990씩 채워준다. 갈까요? 가도 될까요? 상자 사이예요. 정신. 네. 가요? 정신. 아주 아파. 받아줄 것 같아요. 맞다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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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고로 예 무적 상태일 때도 무적 상태일 때 이거 쓰면 데미지 되는 거죠 네 저쪽 아래가 폭죽이 나죠 저거요? 그거 랜덤 아이템을 못 봤을때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거 제가 폭죽이 있어가지고 저에겐은 같이 폭죽 나온거예요 저건 좀 아껴놨던 2페이지에서 열어준거든요 회전 여기 넷 예 예에에에 한입이 처리 잘 나왔대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렇지 또 불교는 같이 푹 올라가 어 아 죽었다고 생각해 폭주가 예 아 어 야 데스마크 예 데스마크는 참 맞는 이름 맞는 이름일 것 같아 맞습니다 저 프로그넨스 본체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오 오 퓨가 쫓어 퓨가 쫓어 잠깐만 잠깐만 찍으셨어요? 찍으셨어요? 찍혀요? 나 이거 안 찍힌다 저도 안 찍겠는데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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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스페이 스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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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